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월 13일부터 청와대와 추미애에 의해 선발된 신임 검사장들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춰온 검사장들을 제거한 장소에 자리를 꽤 찼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권력형 비리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이 어느정도 세상에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 검사장들은 검사로 출발해서 50제 중반에서 60제 이르기까지 정상을 향해 질주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그들의 개인차원의 문제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 전체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첫번째 질문은 동부지검장의 취임일성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현재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사건과 관련해서 서울동부지검의 행사육부 부장검사 이정섭은 조국의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세 차례 소환조사를 단행했습니다. 한 번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마는 수사팀은 확신을 갖고 다시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공범으로 처리할지 여부를 두고 법리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법리검토와 최종 처분 단계에서 검사장과 대검지휘부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수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신임서울동부지검장은 고기영씨입니다. 55세입니다. 전남 광주 출신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울대 사법학과 출신입니다. 1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 취임식에서 그는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단히 비슷한 표현과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른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당부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사하는 권한이 나의 권한이란 오만과 착각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의 취임사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기영 검사장이 유재수 비리사건에 대한 감찰 중단을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관찰자의 입장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재수 비위 감찰 중단 사건은 조국 당시의 민정수석이 마탕이 비위가 발견되면 감찰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일종의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일체의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해당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임 검사장의 문제인식을 보면 수울동부지검의 수사가 앞으로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미 수사가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고기영 지검장이 인위적으로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그렇게 할 여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사건을 체리할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옮긴 전임 서울동부지검 조남간 검사장은 신임 동부지검장과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그는 1월 10일 날 열렸던 이임식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수사와 공판이란 사법의 영역에서 적과 악원, PR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는 없다. 정의와 공정은 검찰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가치이자 목표다. 고기영 검사장과 상당히 다른 시각과 관점과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끌끌어온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번 서울동부지검장 선택 과정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더 주의했을 것으로 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검사는 검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과 관련된 수사가 대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수사팀의 수사 내용을 무시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것은 지검장이 독단으로 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특히 최근 들어서 하도 기이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상식과 양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땅치 않은 일들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 서울동부지검의 신임지검장으로 취임한 고기영 검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고기영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런 선택을 해야 되냐 저런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사적인 인연이나 자신의 이익 대의명분과 이름 등을 두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가리고 귀가 다치게 되면 결국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관직이라는 것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찰나와 같은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외로 단백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저와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잠시의 연강을 취하는 대신에 망고의 오명을 취할지 아니면 그 반대를 취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